자 여러분 오늘은 모션 그래픽 제작에 있어서 정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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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가 되는 드로잉에 대해서 알려줄 겁니다 잉! 드로잉! 이거 왜 배워? 라고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정확히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션 그래픽이나 영상에 들어갈 그런 디자인이나 아트웍을 만드는 방법이요 즉 캐릭터나 인물 같은 게 아니라 약간 사물이나 도형 같은 것들 이런 거 많이 보셨죠? 근데 사실 이게 드로잉만 그냥 배운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드로잉 할 때 정말 필요한 이것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겸 일타 강사 존코바입니다 요즘 제가 콘텐츠에서 모션 그래픽에 있어서 맨날 기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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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강조하는데요 정말 필요한 거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기본기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커요 희각적인 걸 만듦에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인트로에 알려드렸던 10년 동안 모션 그래픽 해오면서 관찰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모션 그래픽에 들어갈 디자인이나 아트웍에 꼭 사용해야 되는 드로잉 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사실 우리 모션 그래픽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디자인들 아트웍은요 거의 도형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뭐 예시들 보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사실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자세히 관찰하고 보면요 전부 다 도형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뭐 이런 커피잔이나 이런 캐릭터만 봐도 어때요? 다 이게 뜯어보면 관찰해보면은 도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사물이나 형태를 만들어갈 때 제가 방금 보여드린 예시처럼 관찰이란 걸 꼭 해야 됩니다 도형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보이지 않는 부분은 또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이런 걸 표현하고 묘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당연히 어려울 겁니다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오늘부터 알려드리는 이런 동그라미나 사각형 정도만 그릴 줄 알아도요 앞으로는 이 정도의 사물들은 충분히 응용해서 만들어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들이 사실 다른 강의에도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유대미란 곳에서 꽤 괜찮은 기본기를 다루는 강의들이 많아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제가 여기에서 뒤지고 뒤져서 정말 이 모션 그래픽 드로잉에 필요한 것들 찾아왔습니다 일단 이 유대미는요 그냥 이 한마디면 돼요 한국에 거의 없는 강의 다른 플랫폼들 강의를 다 살펴봐도요 없는 강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외 강의 위주라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장점은요 굉장히 저렴합니다 게다가 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 유대미는요 평생 소장 제가 오늘은 드로잉 쪽에서 알려드릴 것이긴 하지만 사실 여기는 디자인 혹은 자기개발서 굉장히 폭넓게 강의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저도 어느 정도는 수강을 하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24년 1월부터 최대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치킨보다 싸요 그래서 우리 작짐 3일이 아니라 평생 배우고 싶은 마음으로 한번 저랑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유대미라는 곳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강의들이 있고요 제가 봤던 것들 위주로 또 뜨기 때문에 가격 어때요? 와우 폰 미쳤네 사실 제가 소개해드린 가장 큰 이유가 내용도 괜찮은데 저렴한 것도 굉장히 큽니다 너무 강의가 또 비싸면 부담스러운 거 사실이잖아요 맞죠? 일단 제가 처음 소개해드릴 거는요 바로 이겁니다 하우트드로우 베이직 드로잉 스킬 사실 이게 영어이긴 합니다 하지만 또 디자인 장점이 뭡니까? 우리 언어가 없어도 시각적인 걸로 통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물론 저도 영어를 못해요 자 그렇지만 충분히 괜찮았거든요 이 강의 미리 살펴보면요 사물이나 형태 같은 것들을 잡아가는 스킬 스케치에 가는 스킬인 겁니다 그래서 막 어떤 캐릭터나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형태를 잡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들이에요 강의를 한번 보면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챕터를 볼 때 일단 영어이기도 하고요 2배속으로 보는 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조금 진행이 천천히 됩니다 물론 당연히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들으셔도 되겠지만요 그리고 이 드로잉 클래스의 장점은요 굳이 뭐 태블릿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연필과 스케치북만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그런 형태감이나 관찰하는 능력을 늘려주거든요 제가 봤던 것들 중에서 심플 2D 쉐입이라는 세부 강의 내용에서는 이런 도형의 형태를 가지고 이 강아지를 표현했죠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뭐 어떤 사물이건 동물이건 캐릭터건 전부 다 이런 도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도형을 만들고 구조적으로 표현해내는 방법을 알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물을 그려낼 수가 있는 거겠죠 되게 이렇게 기초적인 것들부터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런 퍼스펙티브 투시에 대한 것들도 설명을 해줍니다 이거 제가 정말 콘텐츠 올릴 때마다 많이 얘기를 했어요 이런 투시나 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도요 직접 그려보면서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VP는 배니싱 포인트라고 해서 소실점을 잡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그려가는지 사실 이거 제가 중학교 때 화실 같은 거 다닐 때 다 배웠던 거긴 합니다 게다가 입시할 때 저는 또 이제 미술 전공을 했다 보니까요 이런 것들을 배워서 알게 모르게 제가 지금 만드는 모션 그래픽에 전부 다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게 준비가 안 돼요 있다면 당연히 배워야겠죠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3D 오브젝트에 대한 것들도 윗면이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그려나가야 되는지 이것도 정말 중요하겠죠 동그라미와 사각형을 활용을 해서 그려나가는 것들 그래서 쭉쭉쭉 챕터를 듣다 보면요 이렇게 의자를 그리는 것들도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클래스를 잘 배웠다면 이런 안내선을 통해서 투시선을 통해서 쉐입들을 도형들을 그려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구조적으로 의자라는 사물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약간 어려울 수 있겠지만 막상 들어보면 쉽습니다 사실 저는 앞부분은 너무 쉬워서 뒷부분만 몇 개 들어봤는데 괜찮았어요 특히나 이런 구에 대한 빛의 흐름이나 그림자 같은 것들을 표현하는 거 이거 제가 늘 강조하거든요 오프라인 클래스를 할 때 특히요 이런 것들까지 알려주다 보니까 제 마음에 쏙 들어요 게다가 평점도 미쳤습니다 최근에 업데이트까지 되었죠 그래서 이런 드로잉 강의는 사실 뭐 한국어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클래스가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트 앤 사이언스 드로잉 폼 앤 스페이스 어때요? 형태와 공간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겁니다 약간 지금 미리 보기에 보이는 것처럼 큐브 직육면체를 어떠한 구도에서 표현해야 되는지 이렇게 여러 개의 사물을 배치했을 때 표현하는 방법들 지금 이 과일 같은 것들도 구조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런 형태를 띄고 있거든요 뭐예요? 전에 클래스에서 배웠던 도형 같은 형태를 활용을 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겠죠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것들 있죠 사물 같은 거 전부 다 구, 직육면체, 원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잘 뜯어보세요 그러면 표현하고 그걸 시각적으로 예쁘게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겠죠 이 클래스 조금 살펴볼까요? 첫 번째에서 보면은 어떻게 스피어를 그리는지 저는 제발 여러분들이 이런 것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길지 않잖아요 그냥 종이랑 펜만 있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투시선을 그려서 그려나가는 방법들요 2배속으로 들으면요 이거 2시간 강의? 1시간이면 끝냅니다 4원형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려나가는 방식이죠 그러면은 다양한 각도의 이런 스피어를 그리는 구조적으로 알려주게 되고요 또 실린더 형태 정말 많이 씁니다 모션 그래픽에서 진짜 이거 제가 예시로도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를 배우지 않으면 이런 형태의 커피 잔이 나오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제대로 표현되지 않은 대상한 그런 드로잉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실린더의 형태 이런 쉐입의 형태들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그려나가는 겁니다 시점에 따라서 어떻게 표현되는 지도 전부 다 설명해주고요 여기에서 연습이 되면은 좀 더 유기적인 올가닉 폼 이런 것들까지도 우리가 그려나갑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보여드렸죠 어때요? 이게 무슨 과일인가요?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약간 호두같이 생겼는데 구조적으로 보면은 실린더와 스피어와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그릴줄 알면은 저 사물을 우리가 모션 그래픽 영상에서도 그려서 표현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 명함을 표현하는 법까지도 알려주니까 굉장히 또 들을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형태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이런 식의 구조적으로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요 우리가 직접 스케치해서 어때요? 여기에는 타원 그리고 여기에는 원뿔이 뒤집혀 있는 모양 여기에는 큐브를 가지고 깎아내 있는 모양 이런 것들을 그려낼 수가 있겠죠 시점까지 잘 맞출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그려나가는 연습까지 하시면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드로잉 퀄리티가 좋아질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들을요 제가 이렇게 모션 그래픽으로 풀어낸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다 도형으로 표현을 한 모션 그래픽이죠 이런 마우스 커서 안 해도요 어때요? 원뿔과 실린더라는 도형의 형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건 오프라인 클래스에서 우리가 함께 만드는 예제입니다 가쁜 PPL 자 세 번째는요 제가 드로잉을 두 개 정도 알려드렸으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시스템적으로 매력적으로 배치를 하는 것도 배워야겠죠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건 한글입니다 세종대왕님 리스펙 자 여기에서는요 UI 디자인에 관련되어 있긴 합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 어떻게 보면 아트웍적인 부분인데 여기에서 알려드린 것들은 타이포그래피, 컬러, 레이아웃, 시스템적인 거예요 어떻게 배치를 해야 색깔이 안정적이어 보이고 레이아웃이 깔끔하고 시선을 주목도를 끌어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죠 구조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배치를 하고 근경과 중경 혹은 그리드에 관한 것들 비율에 관한 것들 혹은 여백 같은 것들 이런 걸 알려주는 클래스입니다 간단히 한번 볼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강조하는 계층 구조라는 게 있습니다 하이어라키라고 해서 시선을 어떤 순서로 주목시켜서 강조시켜서 보여지게 만들지 이런 것들 사실 내용이요 조금은 딥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무조건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구도상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야 어디가 먼저 시선을 끌고 보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러한 강의예요 약간 실습이라기보다는 이론적으로 알려주게 되는 거겠죠 컬러 매칭을 볼까요? 어떤 식으로 또 컬러를 매칭하고 표현하는지 이런 것들을 또 설명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버튼에 들어가는 컬러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해 주면서 뭐가 더 나아 보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려주게 되는 거겠죠 사실 여기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 한번 정말 집중해서 디자인 이론 끝낸다는 마음으로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모션 그래픽 하시는 분들한테 시스템적인 부분들은요 UX, UI에서 많이 배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요 아트웍적으로 뽐내기보다는요 어떤 사람들이 볼 때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되는지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챙겨보시면 좋겠죠 자 네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드렸던 것들 드로잉이나 컬러나 타이포그래피 같은 것들 직접 표현하기 위해서 도구가 필요하겠죠 네 일러스트레이터 강의가 또 하나 있습니다 역시나 한국어 지원대구의 자막으로 강의 내용을 보면요 사실 보통 일러스트레이터 강의와 비슷하긴 하지만 평점도 굉장히 높고요 수강생이요 와 10만 명이 돈 많이 버셨겠... 이 강의는 사실 제가 작년에도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기본기를 다루기 좋은 그런 일러스트레이터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도 배워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는 너무 제가 여러분들을 과소평가한 건가 제가 이런 강의까지 찾아야 되나 싶었는데 다섯 번째 How to draw basic for kids 어린이를 위한 드로잉 강의입니다 수강생이 아직은 많지 않지만 평점도 나쁘지 않고요 제가 찾다 찾다 찾다가 여기까지 찾은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좀 봤어요 되게 기초적인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찾아왔냐면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은근히 너무 괜찮습니다 강의 속도도 빠르고요 그리고 실무적으로 좀 필요한 느낌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키즈가 정말 6살, 7살이 아니라 거의 뭐 10살, 15살 정도를 대상으로 만들어진 강의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합적인 형태들 있죠 이런 것들도 그려가는 걸 배우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는 제가 꼭 보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고 쓸모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드로잉 강의까지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유대미를 보다 보면요 국내에서도 사실 이런 강의들을 찾아봤는데 거의 다 웹툰, 캐릭터에 너무 치중되어 있고요 혹은 서브컬처 이런 느낌들이 많다 보니까 이건 사실 모션 그래픽에서는 일반적이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클래스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해드린 것들 한번 배워보시고 연습해보시면 확실하게 본인의 기본기가 상승하고 그리고 관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AI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또 이렇게 UX, UI 디자이너가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포트폴리오 쌓는 법에 대한 강의도 있습니다 지금 AI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살펴보면 우리가 어도비에 있는 제너레이티브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또 매력적인 결과물을 만들고 미래에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될지 이런 내용들도 한번 알아보시고 배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듣기가 편하고 깔끔하고 그렇다는 어때요? 오늘 소개 괜찮았나요? 정말 이런 걸 배우면 제가 만들었던 이런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저도 전부 다 이런 관찰, 도형의 형태를 통해서 만들어간 모션 그래픽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관찰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온라인 교육 플랫폼 유대미에서 국내에서 보지 못했던 콘텐츠 강의들로 함께 성장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콘텐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종구마였습니다 여러 가지 강의 뜯어보면서 찾고 있습니다 저렴하면서 끝내주는 강의들로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